체력 1인 상태로 시작합니다. 히히 카드를 넣습니다. 히히 카드 안녕하세요. 탄성플라스크 독지르기 마름스 녹아내린 알 몰틴 알 아니 마 와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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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미아 와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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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브라스크 린브라스크 딸기, 비타, 전문성, 나는 비열하다. 숫돌, 그래도 축축축한거 해줬네. 포션, 허투루 쓴거 같은데. 카드를 두장이나 먹었어. 오, 에임. 스나이퍼인데. 다 레이 고기.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델. 쓰읍 환살 쓰고 쓰는게 나은가? 근데 이거 분열하기 전에 때리면 2배니까 이게 낫겠지 빰빰빰 빰 빰 빰 환살 특 딜카드 다 미국함 오예 능지 첫삼 독바르기 분리타임 불리타임 빈새장 저주받은 열쇠 소주가 나았을까? 서열이 나았을까? 서열이 나았을 것 같기도 하고 서열이 나았을까? 서열이 나았을까? 가아악 20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이구 고개 탈출 구우며 검무 마트리오시카 전략가 그런거 없다 제비 쓸까 계도까지 쓰자 금강전 경고개 불끈 가면 빛 피병 막대 제거 좀 더 볼 수 없을까 조개와서 뭐야 어떻게 뭐지 오졌다 죽죽죽죽이 왜 적이냐 죽죽죽이 왜 적이냐 나만은 없어 아아 따다다다다다단 따다다다단 너무 안좋다 상황이 상황이 탈출 호성 베벯 S 드라잌 호성 asking 뇌 아아 수뇌 호성 1 2 그것도 무기라고 하는 것이냐 넌 지금 슬프를 서질렀다 비열하게 이었다 유리칼 공포 주든가 아 뭐고 이거 어떻게 유물이 이렇게 나오냐 룬픽 왼전 아니 룬피 개도 역배네 29% 뚠뚠뚠뚠뚠뚠 뚜뚠뚠뚠 뚜뚠뚠뚠 제거 비용 될까 상점이 두개나 있네 제거 비용 네 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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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dernière 편집 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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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nia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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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괸전차다 와 정말 갖고싶은 카드에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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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리 하하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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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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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쌍절곤 무검천적 앱도 환살 좀 빨리 좀 나오자. 쌍절곤 무검천적 앱도 붕대주어 붕 붕신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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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떻게 공격을 하는 걸까? 빔 아씨 안살색이 아 왜 이렇게 안 잡혀? 두 번 쓰질 못하는 표창 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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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 이게 매드니스인가 광기 이 정도로만 잘 들어가면 앞으로도 얼마 나겠다 물론 이 정도로 잘 들어가지 않겠지만 향컨 쌉스택 해야겠지 5스택이 나왔을까 모르겠어요 탐프레만 안 들어가면 되는데 이건 주작이야 그 대상은 안 썼으면 아 여기만 안 들어가면 되는데 딱 여기 들어가네 미친겜 제발 탄투를 이렇게 했어요 광기 광기 그지같이 들어가서 애좀 애좀 먹겠는데 도누데카테처럼만 들어가면은 아 이거 리트해야 될 수도 있겠는데 음 음 플라잉 니킥이라도 열심히 써야겠다 패가 남아있어야 계도가 카드를 뽑기 때문에 계도가 카드를 뽑기 때문에 계도가 카드를 뽑기 때문에 으아 플라잉 니킥이다 뭐야 왜 이렇게 세 그냥 털어버렸는데 향로우스택임 망함 근데 버틸수도 없는 상황이라 구상 구상 하나 제거하나 탐플 탐플 버리자 이게 광기 컨트롤 해야되는데 탐플은 이 코스트라서 컨트롤이 안돼 광컨 흡 나이스 흡 가비 가슴 아 탐플 탐플 까비 버퍼가 죽었어 진짜 까비 이걸로 무력화 뽑으면 조금 더 막았다 삐딱 삐딱 향으로 싸 스택이니까 죽이면 됨 죽이면 됨 죽여 죽여 안 돼 돼 쌍돌군 거지 같은겐 탈출구 광기 진짜 잘 들어가야 된다 이거 이거 전보다 스트레이크 좀 강화 안 된거에 들어간건 아깝다 뭐고 뭔데 다 뽑는데 이거 또 3개 다 오케이죠 꺼져 또 뭐라 그 하 그리고 그 그 저 뭐 4 4 4 4 5 11 4 5 5 5 6 6 7 어 부 부부부부부부부부부 어렵다 어려워 액엡 먹는 척처럼 두렵다 30 30 어 개방야 20 쌀 쌀 쌀 발 놀림님 무진장 그립스입니다 무진장 그립스 아, 딜 보자라. 단타 어떻게 막아. 꺼지 같은겜. 전략과 단 한 장만이 소수로 막았을텐데. 허나 윤호하지 않았다. 야, 막았지? 빨리 싸는데. 밴드가 거짓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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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기를 억지로라도 이상한 듯한 밸드가 밸드가 거짓았네. 밴드가 거짓았네. 턴송 피지컬로 잡는 방법 없나? 배드가 거짓았네. 밴드가 거짓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천하 무적 좀 내려가봐. 내가 이겼잖아. 천하 무적 좀 내려가봐. 아니 글쎄 자기가 심장이라는 사람인데. 천하 무적을 했대. 천하 무적으로 죽는 것도 오랜만이네. 이번에는 제비 플러스에 들어가죠. 이러면 훨씬 낫겠지. 비타에 들어가면 이제 코스트도 챙길 수 있고. 고개에 들어가도 뭐 괜찮아. 별로 안 중요해. 어차피 고개가 해요. 고대도. 코스트는 벌 수 있는 거라. 가드 태우고. 가드 태우고. 지금 손상이라 방어도 안 쌓이는 거니까. 나중에는 훨씬 나을 거야. 나중에는 훨씬 나을 거야. 이번 턴에. 니킥을 좀 써서. 호스트를 들고 가고 싶은데. 잘 안되네. 잘 안되네. 잘 안되네. 이 느낌이다. 실패의 기운. 광기를 비타에 넣으면 되나. 전략가님 왜 저를 버리셨나요. 이번 턴 막으면 이기는. 막을 수 있다면 말이지. 막을 수 있다면 말이지. 비타에다가 넣어야겠네. 비타에다가 넣어야겠네. 거자수. 킹받네 이거. 이렇게 하면은. 비타가 이제 전략가 역할을 나죠. 아이쿠. 아이쿠. 장난하나. 맞어. 증신이 혼미해진다. 나에겟 카드가. 나에겟 암약하네요. 나랑 음료가 붙여있었다. 아이쿠. 저는 그럼 Combat SPL 해야겠다. 딜 들어가는 전략가 있다 딜 들어가는 전략 딜 들어가는 전략 딜 들어가는 전략 수리검이었으면 심장 바로 허접인다 방어로 좀 쏴줘 방어 좀 하자 방어로 좀 하자 아 여기 민첩보셔야 한게 없나 깜깜게 뒤지겠네 티끌 모아 좀 큰 티끌 빅 티글댁 안 돼 인생 개꼴 받는다 답이 없나 우승부로 하지 않을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도 안되면 어떻게 하라는거야 대체 아이씨 심장이랑 살겄다이로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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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돌림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진작에 심장 허접대고 막 끝났는데 하다못해 민첩 포션이라도 있었으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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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 없는 각도도 조금씩 바뀌네 이렇게 누웠다 저렇게 누웠다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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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면 벌떡 이러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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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제발 아 드디어 마참내 빠이말리 마참내 인간 승리 아니 이거 심장만 몇 분을 잡았지 이거? 한 2, 30분 잡았나? 심장만 한 30분 잡은 것 같은데 드가자 개같은 겸 소소한소소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고고고고고oo 끝 끝 게임.